오늘 아침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에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한때 접속장애를 겪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아침 6시 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모바일 버전에서 정상 접속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접속장애는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시가 문자메시를 통해서 경계경보 발령 소식을 전하자 모바일로 경보발령 이유를 검색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 측은 재난문자 이후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비상대응을 통해서 다시 정상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웹버전은 이상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